다시 갈지도 오늘의 여행 랭킹 주제를 공개합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여행지 데스크 파이브입니다. 우와! 크로즈 있다니까, 아냐? 우와! 진짜 가고 싶어요, 정말로.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우... 진짜 맛있겠다. 대박이다. 어, 뭐야? 어, 뭐야? 제가 뭐야? 우울 나올 거 하지 않으세요? 어, 순간 너무 그립다. 저도요. 와... 이야... 꿈같을 것 같아. 할 만하자.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 뭘 조사를 하는 거야, 누구한테 물어본 거야? 우리한테 안 물어봤잖아.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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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즐거운 상상 채널S